지난주 백스테이지 카메라에 포착된 미공개 영상들 지금부터 대방출합니다. 이곳은 예의바른 인사돌 XOM의 대기실 그리고 XOM의 숨겨진 촬영기사 막내 타오 군은 형들의 셀카를 돕고 있었습니다. 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. 첫 한국 생방송 무대라 수많은 팬들이 현장을 찾았는데요. 무대 뒤 XM도 초 긴장 상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XM. 어찌나 함성 소리가 컸던지 신영씨도 깜놀 XM 다음에도 또 웰컴